오셨네 내가 플스4가 플스5를 지배하고 있다 플스4 방장님께서 지금 방 아니 맵 들어가시니까 따라가면 될.. 뭐야 우리는 못 들어가네? 아 폐를 안받아서 맞다 어? 투표 아 투표를 이렇게 해야돼? 되게 귀찮다 민주주의적이네 어? 퀘스트 자동으로 받아줘요 갓게임이네 자동 퀘스트 받아 호야보고 싶다 이제 녹화.. 녹화 안하죠? 녹화합니다 아아 여기서 로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와 깜짝 놀랐어 지금 아 이게 로딩이 있는 구간이구나 원래 근데 이런건데 나 어떻게 하지? 나 못.. 싸우나? 원래.. 원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스4로 혼자 미션 깨실 때 저런 짧은 씬 이후에 로딩이 있었어요? 네 아.. 우와 씨.. 아.. 우와아.. 우와 이게 신세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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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까매? 나도 까매 또 로딩이야? 또 딩 이럴 수가 있었어? 플스4로.. 허어.. 컷신마다 로딩이래 하다고? 번노뜨기 어 잠깐만 우와 아 맞다 저의 씨 보셔야지 어? 나 그냥 너 뛰어 민주적으로 이미 거반 내서 그냥 제가 나쁜 놈이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짓나? 개인적으로 들어가나? 이거 아저씨가 오스트라가 우리가 얘네를 썰어버리는 공간이에요 이거 아저씨는 그냥 평소처럼 딜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툭 치면 얘네가 죽어요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평균점이 된 것 같은데? 야 맞았는데 안 아파 야 이거 왠지 평균 된 것 같아 평균 야 좀 뭔가 뒤쪽 안 들어가 총을 좀 세게 쏴보세요 좀 세게 맞아볼래요? 세게 혼내보실래요? 왜 안나와? 어디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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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하는 사람이 올라가야지 죽였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순간이동맨이 너무 일하는데? 어 뭐야 템 떨어져있다 위로 위로 템 어디요? 방금 죽은 애 응? 날 없었는데 방금 떨어졌는데? 개별인가? 뭐지? 아니 아니 소총병 말고 보스 보스 그니까요 먹었나? 지금 떨어져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저격수 잡고 나니까 떨어지던데? 각장 가보죠 각장 아 갓게임이네 아닌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겁게 아니 오늘 그 너무 튕기다보니까 좀 혈압 올라가지고 갓게임까진 아닌 것 같아 이제 갓게임에 가 어이가 없었는데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뒷발 꽂아야 되는데 싹이하면 튕겨 한 4번 튕겼어 갓게임 맞네 오 와 저게 저게 그 썰어버리는 아 쓸어버리는 그거구나 썰어버려 맵 제가 버프 안져도 되죠? 힐 뭐 이런거 에에에 안져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거 지금 다 뺏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오오 정말 아프다 난 통화를 멈추는 힘을 보이지 저거 맞아 트릭스터 저거 혼자 저 멀리 가가지고 뒤에 팀원들 다 버려두는 거 아이 충분히 살아남으실 수 있잖아요 다들 어이씨 어 어 어 야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저 멀리 앞에 가가지고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수 있어 기다려봐 좀 유발 칭찬해 갈래요? 저 혼자 죽으라고 하고 어 좀 살려줄 필요성이 없어 네 아 저 부활하게 있어요 이 양반들아 부활하게 찍었어? 아니 그 파티플에서는 한번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자기가 쓰겠다? 각자에요 각자 이 양반아 수렷하 혼자 수렷하겠다 아이 무슨 소리야 이거 한다고 보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디 아니 아 트릭스터가 가가지고 배려 한번 쳐주면은 우리가 다 편하게 잡는 거구만 트릭스터는 배려가 없는데 아 아 자기 살려고 지금 막 자기 생존기만 다 박아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 고생하고 있지 아니 레벨이 제일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레벨이 제일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 데미지 안 나와요 저 아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그 걔 뭐냐 테크노 댄서? 걔 쎄다던데 혼자 하하 댄서? 댄서 댄서? 테크노 뭐야 걔 테크노 멘서 테크노 멘서 테크노 댄서 아 댄서나 멘서나 그게 그거지 아니 잠시만요 아 진짜 춤을 추고 계시면 어떡해 아 아직 한 마리 남았어? 아 몰랐어요? 앞에 가서 잠 못 잡고 있었죠 테크노 댄서로 춤추고 있었다고 아 뭐하세요 빨리 일해요 나 혼자서 1대1에 맞닭하고 있었는데 네 죄송하고 있었어 네 아 아 그게 테크노 멘서님께서 스킬이 다 떨어지면 총 밖에 쏠게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아 당신도 놀고 있었잖아 저는 일하고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와 편하다 여기 놀러온 것 같애 여기 코 코 장관 구출 아이고 우와 멘서님 다 썰어버리신다 나만 좀 추고 되겠다 아니 가서 총알 아 총알 멈춰 쓰고 있구나 이미 할게 없어 총알 멈추를 앞에서 지켜주는게 아니라 뒤에서 날라오는 걸 받고 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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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cou 왜 이렇게 땅땅하냐 걘. 앰. 아 그거는 맞는데 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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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좋다 얼리는거 어 뭐야 틈박건대 왜 갑자기 지금 컷신이야 틈박고는 갑자기 인멘점이 인멘점에서 화면이 꺼며죠 아저씨 아니, 정비는 게임 끝났다니 하셔야지 아니, 시간 아껴야죠 야, 그리고 이게 7분만에 끝나네 도움되지 않았는데 강철대가리야 이거 강철대가리야, 이거 꺄야 돼 아까 걔네가 얘네, 걔네가 교주 같은 애를 신으로 모시던 애들이었는데 아저씨가 신을 죽였잖아요 내가 아니지, 님들이 죽였잖아 그냥 뒤에서 아이템받았으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신이 된거에요 쟤네들한테 박스 어딨어 이게 박스 근처에 있을텐데, 어어 광킵시다 보스 아이템 어딨지? 나 왜 안보여 놀아서 안주는건가? 보스 아이템 저도 안주던데요 원래 그런건가? 네, 저도 안주 안주는 애들이 있어요 망게임이네 갓게임이죠 여기 하나 또 있다 여기 광이 4개야 좋아 아이템박스 어딨죠? 없나? 나는 여기 아이템박스 아마 먹어서 안될거 같은데 정비 마저 하시죠 정비 마저 하시고 유지님 저 한번 해보고 싶은거 있었어요 멀티에서 그.. 잠깐 파티초대 한번 드릴게요 아 네? 한번 받아보세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쉐어플레이를 네 어 제가 키고 으흠 잠깐만요 키는 중 이거 한번 멀티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화면 공유하기를 네 플레이하기 누르는거 아니죠? 네, 그냥 아, 그거를 아, 잠깐만 방금 잠깐 뒤로 그 옆에 그 뭐야 스피커 버튼 옆에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화면속 화면 화면속 화면으로? 네 이거? 네, 화면속 화면으로 한번 하고 네 고정 거기 아무데나 선택 오오 고정 거기 아무데나 선택 오오 하고 이렇게 게임하면은 이게 멀티같은거 할 때 총질? 아아 상대 플레이가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좀 한박자 느리네요 이거 그래요? 네 조금 느려 네, 있어봐 총 한번 정면에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그치요 지하면보세요 한박자 느리게 나오죠 아아 근데 컴보 어쩔 수 없지 뭐 어 그래도 이거 신선하다 그니까 앞에 가서 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라고 아 백미러네 뭐라고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 일반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긴 한데 델남님이랑 저는 둘이 방 숨겨서 레이드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거 할때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돼 그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도 되긴 한데 일반인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 오 오 나쁘지 않다 이거 그럼 제가 저쪽 한번 보고 있을게요 근데 일단은 저는 못 보는 거긴 한데 제가 화면 공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아 아 그래요? 근데 일단 방송하는 사람이 만약에 켜놓으면 볼거리가 좀 어 그러네 이렇게 해놓고 자막 하나 그 방송 프로그램 해가지고 닉네임 하나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잖아 오오 만약에 2대2 코옵 같은 거 하는데 네 요번에 친구 그 It Takes Two 그건가? 네 그건 화면 분할이잖아요 그쵸 화면 분할이 아닌 코옵 게임 같은 거 할때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거 아니 괜찮다 신박한 방식인데 뭐 한 시간마다만 갱신해주면 되잖아 쇼어플레이 그냥 아아아아아아 아 지난번에 어떤 스트리머분이 그 It Takes Two 하다가 뭐 한시간 어쩌고저쩌고 하시던게 그거구나 쉐어플레이로 했나보다 로컬로 해가지고 네 네 어 요려두면 되겠네 대충 그니까 그런식으로만 해놓으면은 어 신선해 어 이런거 생각 못해봤어요 굿 역시 아이디어가 좋으셔 저분이 굿 구원의 싱크탱크네 뭐라구요? 싱크탱크요 아저씨는 싱크가 없잖아요 그냥 탱크 인데 탱크 안되는데 그냥 탱크 아 탱커니까 탱커 나가요? 그쵸 나가기 눌러요 아저씨 리더가 눌러줘야지 투표 바지사장 아니야? 바지사장 바지사장이야? 이게 어 잠깐만 야 이쪽에 있지 않나?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 지금 뭐 화면 오른쪽 위에 직업 표시가 되긴 하는데 그냥 딱 캐릭터 머리 위에도 표시해줬으면 좋겠어 색깔이든 뭐든 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그냥 일반적인 게임처럼 지도를 제대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약간 레이더 같잖아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돼 벽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네 그니까 그 정도는 해주는 게임도 꽤 있는데 보고하십시오 한 명이 보고해도 되겠죠? 델람님 이거 플스 듀얼센스에 불 무슨 색깔로 들어와요? 초록색 저는 파란색인거 보니까 자기 클래스 그거에 따라서 하라건네 자기 클래스 3개에요 오오오오 갓겜 맞네 그거는 웬만한 게임들 다 되더라고 아 근데 안하는 게임들도 있으니까 어 이거 보고는 보고는 각자인가? 보고는 각자죠 보고는 각자죠 보상을 각자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 덕분에 레벨 오르네 벙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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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졌다 나 좀 있으면 월드 8 되겠다 아씨 끔찍하다 아씨 끔찍하다 보상을 강제로 주나봐 그냥 강제로 주는게 뭐에요 아니 보상을 제가 선택하는게 아니네요 방금꺼 선택이었는데 세계선택 어? 근데 왜 나는 아 스킵하겐 넣어서 그런가? 한번 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깨서 그런거? 어 아 델람님 이거 안 깨셨었어요? 네 아 아 아 그런거구나 첫 처음 깰 때는 처음 깰 때는 이제 골라가수 그 다음은 랜덤으로 해주는거구나 어 그 부분은 나름 뭘 썼는데 근데 게임은 왜이래 왜요? 게임은 완전 잘 만들었는데 서버를 까야지 깔거면 다음 갑시다 황장님 빨리 뭐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다음 미션 알았어 고르세요 맵 맵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가야돼 이거 맵을 못봐요? 어 눈이 침침해 아 눈이 침침하시구나 어쩐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는거에요 저거 그 메인캐 따라가면 되죠 메인캐? 예 그럼 메인캐면은 차타고 가야됨 아 야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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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지 여기 야영지잖아 여기여기여기 어 걔 아닌데 야콥 여기있잖아 응 야콥 다부로프스키 야콥 다부로프스키 야콥 다부로프스키 러시아인이야 우리 이미 가야겠어 아 보드카 좋아하겠다 그 아까 거기로 가는거죠 또 트렌치타운 네 네 거기가면은 정말 서브캐 많아요 토 나옵니다 서브 다 하고 갑니까? 저는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같은경우는 원래 하는데 아마 안하실거 같은데 지금 메인 미는게 낫지않나? 그냥 그게 좀 메인 밀다보니까 저거 많이 주더라고 보라색템 방송을 켜둘까 나도 켜둘요 그냥 어 비트.. 비트코인 오른다 그걸 옆에 켜놨어요 진짜 비트코인에 박을라고 지금 요번달 월급? 미쳤어요? 미친건 아니구요 궁금했죠 사실 박을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더 오를수도 있겠죠 의외로 근데 비트코인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가지고 와 씨 진짜 무섭다 진작이하면 진짜 말할거같애 인상많이 인상많을거 같아가지고 아 근데 뭐 0. 몇 코인을 사시겠지만 진짜 1코인만 사도 6천만원이 넘는거잖아요 지금 코인 한개 7,537만 아 7천 몇배만 뚫었어? 와 대원미디어도 지금 2만 얼마 넘었던데 2만 8천원? 2만 7천원? 아 2만 얼마네요 아우 죄송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게 2만원대 초반이였어 메인 미션 어디지? 추석보안관 코리건을 만나십시오 아 이거 친구껄로 같이 나오네 왼쪽에 그거 달리기야? 어 켜두셨네 오케이 길이 어디야? 간단하게 쪼랩 돕기 그 위쪽 화살표 누르면은 바로 알려줘요 다 갈 필요 없잖아 우리 아 그러네 우린 여기서 춤이나 추고있죠 좀 너무한거 같은데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갔다와요 아 뭐야 범위안에 들어와야돼? 아니야 아니야 어 자동으로 옴 아이 이거 저거 저 사람만 힘든거라니까 원래 좀 어색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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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잖아 메인은 그래도 봐야지 메인은 그래도 봐야지 서버는 제껴둘게 내가 너희 둘 다 똑같은 것 같지? 오늘 그냥 그냥 마인필을 통해 나의 시간을 잃지 못해 너의 사람 너는 뭐였어? 너는 뭐였어? 내 기준은 정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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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포프로 원래 비행기 제트엔진 날아놔서 헤드폰 쓰면 안 들려요 맞어 그런 당신에게 제가 플레이세션 4용 플래티넘 헤드세스를 팔겠습니다 저는 그 미션을 안 할 수 없지 내가 내가 말할 수 없지 내가 말할 수 없지 너는 오우야 내일은 이렇게 혼박해 애들이 너는 정말 진정한 리셋들 너는 여기 있는 헤드폰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힘은 좋아가지고 주먹질하고 아잇 공산당 모르세요? 그 리더는 먹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안 할 수 없지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내가 어떤 아이들이네 어... 잠시만 너... 아이들 아이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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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는 여기? 세트는 여기? 세트는 마지막으로 그의 역사에 있는 그의 역사에 있는 그럼 내가 찾을 수 없지 너는 그의 역사는 내일은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그의 역사는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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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다시 가르쳐 네 그럼 저는 저는 처음에 진짜 그냥 마음속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엑스맨 같은 것처럼 너도 눈 읽자 나와도 눈 읽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렇겠지 아니 변종이니까 막 입을 안 열고 얘기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했지 나는 계속 보다보니까 아니야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입을 열고 얘기하잖아요 버그 안 걸리고 그니까 그럼 걔네 둘만 먹어 걸렸다고? 네 네 텔레파시를 할 수 있다는 설정이 없잖아 아 하긴 그것도 그러네 용광로님 세스 누군지 기억하시죠? 어? 아 와우 갓게임이야 진짜 용광로님 플스 용광로 됐어요? 아 플스4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게임 할 때는 포프로랑 이 정도로 막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 근데 이 게임은 와 이게 근데 그래요 인터넷이 문제일 수도 있지 아 그런가? 좀 합리적 의심인데 제가 좀 할 때 보면은 잔렉이 엄청 많거든요 인벤토리를 막 좌우 넘어갈 때라던지 일반적으로 화면 돌릴 때도 렉이 좀 뭐가 있어요 저는 근데 방송국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아마 이게 좀 그냥 뇌패셜인데 아마 플스4용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거진 그냥 똑같은 사양 게임 두 개 그냥 박아놓은 다음에 플스4랑 플스5 같은 거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부하에 의한 좀 뭐지? 다운인 것 같은 의심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음 플스4랑 구형 애건을 아예 상정 안 하고 개발을 해버린 건가? 아니 상정을 안 했을 수는 있어도 최적화를 보통 하지 않나? 정사.. 제정신이면?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 믿어봐야죠 인간인데 당신의 그 믿음이 제가 우리 지금 세계 게임계를 이렇게 만들었어 흠 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탐험이라고 하던가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도 이럴라나? 엔드 컨텐츠 그럼 좀 심각한데 그때 가서 봅시다 그쵸 뭐 미리 걱정할 필요 없겠지 막말로 이것 때문에 플스5 살 순 없잖아 이거 때문에 사야죠 아 진짜요? 얼마나 살아가는 거야 아웃라이더스를 여기서 말한 이거가 왜 아웃라이더가 되죠? 어? 저 아웃라이더스 얘기한 건데 저는 전체적인 플스5와 플스4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웃라이더스 지금 플스5 사면은 이사가야 되는데 거의 집에 둘 데가 없는데 이제 에? 그 뭐 기계 한 대 늘어난다고 하면 이사까지 가요 왜냐면 지금 이 기계가 포화상태라서요 그 안 쓰는 기계를 팔아요 아니 다 쓰고 싶어요 에? 아 분대장과 연결이 끊겼데 아 분대장 분대장 어디갔어 로그인했습니다 같이 할만한 다른 게임 없나? 그니까 이거 분대장의 문제라니까 지금 플스4가 문제라니까 아 여러분들 플스5 간 쪽지만 떼주세요 반 잘라가지고 나 저거 하나씩 이거 줄지 님이 진행도를 방금 거에다 맞춰가지고 시작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제가 한 명만 끊기는 거 아냐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미 거기를 한참 전에 지나왔으니까 문제죠 아니 그거를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다고요? 진행도 돌릴 수 있어요 메인에서 몰랐음? 우와 갓게임이네? 그걸 몰랐다고? 스튜리얼이 뜨지 않아? 로딩중에 스튜리얼 뜨는데 아 참 다른 거 맞나? 그런 걸 보고 사셔요? 그런 거 아니고 키홉탓을 한다고? 아 게임? 로딩중에 게임 뭐 눈 감고 싶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생각해봐요 그 로딩중에 뜬다고 해봤자 플스5에서 로딩하면 볼 일이 2초 정도밖에 안되는데 아니 로딩중에 안 떠요 아 그래? 게임할 때 그 튜토리얼 화면으로 그렇게 떠 그렇게 그 줄지 님이 방 열어봅시다 어? 잠깐만 진행도가 약 후 저걸로 맞춰진 거 같은데 우리? 그럼 그걸로 들어가 그럼 그걸로 들어가야지 에 이렇게 맞춰져 버렸네 좋네 와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신기하다 줄진으로 들어갑니다 토라더로 떠납니다 아 22레벨 스킬 너무 써보고 싶다 좋은 거겠지 분명 어썸할 거야 봉양 그냥 범위기 같은데 뭔가 아 막 바이프로스트 우주로 날아가는 느낌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 아닌가 아 잠깐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거 근접 딜링기를 빼는 게 낫겠다 파티할 때 이거 넣으면 되겠다 느린 함정 솔직히 클래스 포인트는 다시 맞기가 귀찮고 아 솔직히 응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는 그니까 제가 이거를 빼고 다른 걸로 가면 딜이 확 낮아져서 아 저도 치유의 파동을 넣을 수 있어요 킬 플스5도 패드에 그 터치패드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거 아까 본 건데 요렇게 돼요 요렇게 화면에 커서에서 그거 터치해서 움직인다던데 네 네 이렇게도 써요 이건 플스4도 돼요 이건 여기서 좀 아니 이런 시스템을 보고 좀 신기했음 이거는 어? 아 다른 게임도 이거 있어요 응 이거 키보드 그거 뭐야 타작이 좌판 쓸 때도 되는데 네 몰랐네 근데 저 키보드 쓸 때는 솔직히 이거 불편해서 잘 못쓰게 내가 이거 이거 조종을 잘 못하더라고 키보드 쓸 때는 키보드 쓸 때는 그게 나 그 조종하는 거 패드로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 어? 아 그거 쓰세요 다들? 나 그 용신 났지 어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 아날로그 스틱으로 패드 쓸 때도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틀딱틀딱 틀딱 틀딱이라고요? 네 딱딱 아씨 그거 하나 안 쓴다고 틀딱은 좀 심하잖아 그래서 플스4 유저 언제 들어오십니까? 저요? 로그인했어요 지금 하하하하 씨 이것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거 아웃라이너스 절망편이야 사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절망편 이러고 올리면 되나 절망편 게임 2시간 중에 1시간이 로그인이죠 한 시간만 이러면 다행이지 아 지금 우리 웃긴 게 제가 지금 녹화를 틀 지 26분이 됐는데 그 중에 그 아까 미션 동계 7분만에 끝났거든요 어 나도 안 끼 할래 그냥 그러면은 어 로그인 됐다 아이씨 말하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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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주식토론방 어때요? 주식토론방 컨트롤? 아니 안돼요 한분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주식 관심 없어요? 팔로님? 돈에 관심이 있어요 아 주식이 돈인데 아 돈은 누구나 다 근데 마이너스 확률이 있는 그런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저처럼 계좌 하나 파면 5,000원 주더라고요 저 그거 5,000원으로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70 몇원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때오르는 흰성입니다 개미계 저 지금 2주일 됐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이거 은행에 넣어도 2주일만에 이정도 이제 안주거든 은행에서 누가 2주일만에 이주랄 줄 아 70원반게 아니라 5,417원이 됐거든요 와 진짜 417원은 뭔가네 10%가 되네 나가서 땅팠으면 좀 더 벌었을텐데 아씨 뭐래요 진짜 무슨 땅을 파요 어 첫번째 아래 뒤졌으면 더 많이 벌었을텐데 그 시간 동안 나도 방송에다가 화면 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요? 딜레인에 있어도 아니 트위치 전체 화면 시켜놓고 PC 화면 갖다 끌어놓는건가 아아 그르네 시간차 안에 있어도 우와 천재시네 뭐야 나 왜 헐 벗고 있지? 아 입었다 깜짝이야 역시 플스4야 진짜 남다르지 달려오는 거 왜 이렇게 쭈구리 쭈구리 어 진짜? 되게 쭈구리처럼 뛰어온다 아니 당신 안그런줄 알아?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빨리 갑시다 어디로 가는거니? 아니 두분은 거기 쉬고 계세요 제가 가면 돼 혼자 내가 너 빨리 갈거야 인코스 무슨 인코스야 이니셜 디도 아니고 이게 인코스 어 아아 아이 참 어 나 가까이 가면 튕길까봐 무섭다 멀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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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웃겨서 선택을 못하겠네 아 진짜 제정신이 돼 지금 나 튕겨 나 튕기잖아 빨리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그팜 아 쉽지않음 어 수학전자 이게 늘리는 것 같아 느낌이 약해지기 뭐라 해야지 그건 손가락이 약간 다녀 다신 starred 몇몇의 짜증나나 갑시다 훌작주제 월드 등급 7이 지금 최고의 에어플린거? 예 좀있으면 8대요 오케이 그럼 8으로 다 같이 가면 되겠네 월드 등급 8이면 은 우리 용광로님 어이구야 탱커 나약함 탱커하고 가로열고 나약함 써있는거지 이제 아이 그래도 10초.. 저거 잖아요 10초 끝나면 뭐 그냥 가는거죠 시간부 인사 옛날에 그런거 있었던거 같은데 어떤 만화같은거에 막 제한시간 그것도 막 5분 1분도 아니고 훨씬 더 짧은 무적같은거 그거하면 바로 리타이어 느낌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은 그래도 5분은 싸우던데요 나중에 배터리 업그레이드해서 그럼 원래 3분 아닌가 그거? 아 3분인가? 3분 컵라면이야 무슨 그니까 원래 3분이고 중반부터 이제 5분인.. 를 기억하는데 배터리 기술 좋아졌다고 아 에반게리온은 망했어요 얘기도 꺼내지마요 에바야 하.. 참 좋아했는데 저 아는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 그 사건들 터졌어도 그 마지막편 나오면은 그냥 극장가서 보고 싶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고등학생땐가 중학생때부터 나온 만화라서 자기 청춘을 함께했대 그 만화가 그래서 그냥 끝장을 한번 보고싶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그럴 수 있지 갑시다 이거 뛰어가야되나? 뛰어가야되나보다 갑시다 가자 여기 방금 내가 서브캐한 곳인데 글쓰 5댈이 빠르네 여기 들어가나 아 당연히 들어가죠 총 쏘고 날아가는 사이에 적들이 죽어서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지금 정말 강하십니다 돌격해요 야야야 나 왜 이렇게 아프냐 나 아아아아 계속 좀 못먹는데 제가 뒤에 쌀께요 오 애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더 많이 나오나 많이 나오겠죠? 아픈데 여기 원래 좀 아파요 아시잖아요 여기 저도 많이 싸웠어요 브리처가 체력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좀 왔다가 그렇게 하세요 네 이걸 해야 얘네가 이제 저기가 되니까 Y가 되니까 오우쉣 사막 뭐야 아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그럴 거 없대 필수 5댈 죽으면 안되지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우리 팬 총알도 느려지네? 아 진짜? 아 어쩐지 나 아까 총을 쐈는데 안맞더라고 애들이 방금 렉이 아니면은 분명히 내가 RPG를 쐈는데 탄환에 공중에 떠있는걸 봤어요 오우 오우 그럼 내꺼 굽기 그닥 좋은건 아니네 어? 나이스 제가 부활시켜드릴게요 팬코어 나약함 넌 강해졌다 가서 총알 막아 그냥 저 저격수같은데 가가지고 깔면은 걔네는 딜러스를 만들 수 있잖아 까는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 형 다 죽여도 되고 오케이 갔다옵니다 아퍼 어 우와씨 잠깐만 야 너무 아픈데 되게 아픈데 여기 혼자할때도 좀 고생하긴 했는데 제가 쓰고 말아가지고 그니까 이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나 저 스킬 버그 이거 스킬 버그 걸렸네 어? 제 화면 꺼졌네 어? 아니요 켜져있어요 저 저거 뭐야 RPG 탄환 탄환 걸렸어 어 아니다 다시 됐다 오오오 죽는다 야 잠깐만 아 너무 아파 나 이거 힐 힐 까야될거같은데 힐 넣어야될거같은데 썸바디 헤어미 재정비할까요 예 재정비합시다 죽어요 스킬좀 갈고 예 나 그러면은 이거 뺄까요 그냥 아 아 아니면 앞에 가서 미리 깔아나 볼까 근데 이거 10초밖에 안되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로딩 뭐야 이거 응? 뭐야 저 저 버그 올리셨네요 저 안 움직이는데 내 캐릭터가 없는데 투명해지셨어요 뭐야 월드등급 왜 팔댔는데 죽었는데 아니 잠깐 전 7인데요 아니 저 저 8 됐어요 그니까 전 7인데 잠깐만요 게임에 참여하는 중이라고 뜨네 팔로가죠 저거 왜 보상 다 안받았어요 밑에 월드등급 보상 아 그 나중에 받으면 나중에 좋은걸로 줄거 같아서 아닌걸요 저 정해져있어요 저거 등급 그럼 지금 한번 그 옛날걸 한번 받아볼게요 그거 어디서 보더라 월드등급 옵션 눌러가지고 저 지금 아무것도 조작이 안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 빨리 리타이어 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한데 시야.. 시야밖에 안돼 잠깐만요 월드등급 안보이는데 아 옵션 눌러야되나? 옵션 아 옵션 옵션스 옵션스 오케이 옵션스 버튼 5레벨때부터 안받았거든요 이거 시기라서 저거 그런가 맞춰서 나오나? 왠지 맞춰서 나올거 같아가지고 레벨은 맞던걸로 기억하신대 등급은 그대로야죠 그런가? 나 레벨이 몇인데 아 야 지금 맞춰서 나오네 지금 맞춰서 나오네 이거 먹었거든요 지금 받은게 그거에요? 네 저 밑에 받은게 아니라? 이거는 어? 시기를 먹었으니까 이거지 그럼 나중에 받네 어 됐다 아 됐어요? 와 아 되긴 됐어? 기다리면 다 돼요 이게 와 안될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스킬을 힐 용광로 한씨 멈춰요 힐 넣고 파괴 도구가 필요 없을거 같은데 용광로님은 뭐 스킬 바꿀거 없어요? 저요? 어찌면 바꾸도 약할텐데 그냥 가죠 하이씨 일시적 간파 넣고 사람이 왜 이렇게 저기가 없어 안쓰럽게 그래도 하나 바꾼게 하나 바꾼게 있음 아 님들 그 다 준비 다 끝나시면 얘기해봐요 아 이쪽으로 모여봐요 이쪽이 어디야 아 저 있는대로 제가 이거 여기 메인 밀대 했었던 방법이 있는데 용광라엣씨 그거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그거? 애들 오는데? 봐봐요 애들 오자마 여기 아니야 안와 안와 여기서 서계세요 아 오네 왜오지? 여기 여기 도달하니까 제가 그 혼자 할 때 저 앞으로 가서 깝죽거리고 일로 돌아오니까 애들이 이 위쪽으로 해서 일렬로 들어오더라구요 그거 쏴면 되게 쉽게 잡거든요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아 비굴하다뇨 비굴 반대로 그런가?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어요? 아 이겨야 깰거 아닙니까 아니지 트릭스터가 그런식으로 싸우면 안되지 트릭스터는 원래 그런식으로 싸우는데 어이씨 줄 아퍼 트릭터는 전장을 유리 내야지 아 너무나 나 아파다 힐 야 감사하단 소리 아무도 안해 어 감사합니다 트릭터 피쩍은거 보고 썼는데 아 그 방역 아 그냥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이에요? 네 와 되게 쩐다 맵 전체에요 그냥 나도 비슷한거 쓸 수 있는데 힐 힐입니까? 오 어 뭐야 냉동 여기까지 걸렸어 뭐지? 터렛 아 터렛이 쏘는거구나 와 진짜 갓 터렛이다 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힐하고 하면은 앞에서 뭔가 저격수가 이제 막 갑자기 사라지고 이래야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는 그런거 하지말라면서요 그 막 비겁한짓 하지말라면서요 저게 무슨 그게 무슨 비겁한짓이야 아냐? 근데 그 아이안클리즈 쏘는데 겜지가 0이 들어가요 그거 원래 갑바 벗기기 전에는 0이 들어가요 정상입니다 그래요? 예 아 몰랐다 해 오 체력이 왜 튄다 많이 개꿀 여기 정면에 둘 오케이 막아주세요 막아 오 추워 카운트다운 해줘요 오 추워 끝 오케이 다시 걸리고 힐 오 땡큐 뒤쪽에 저격수부터 다 좀 제거해줘요 그러고 싶은데 요렇게 뭐하고있어 그럼 거기서 뭐하고있어 아니 저격수 한마리를 따긴 땄는데 부딪쳐 세마리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부딪쳐 이쪽으로 보내고 저격수 따요 그 보내는게 제가 야 니네 절로 가한다고 가는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뛰어오면 되지 어 총알 멈춰 오케이 총알 멈춰 나이스 끝 5초 저격수 저기 하나 남았다 범위 범위 끝 끝 오케이 다시 올리고 근데 이거 너무 깊숙한 곳으로 가면 안될텐데 대빵들 다 들어올텐데 괜찮아 가도 돼 알겠습니다 믿고 갑니다 네 가도 돼 힐있고 오우 아니 샷건 세방 맞아야 죽인다고? 그래지 그래지 어 나 다 써가네 어 아이언클레드 진짜 세네 괜찮아요 권총은 무제한이에요 권총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격수 컷 아마 없을거에요 이제 없다고요? 오케이 야 잠깐만 저거 한놈 대장 얼음쓰는데? 왜 거기서 싸우고있는거에요 지금 빠진거죠? 네 빠졌어요 빠졌어요 어 부딪쳐 아이스 오브 아이스 오브 아이스 오브 멈추고 멈추고 아이스 오브 바닥 피해요 아 소각자컷 저거 터뜨리고 싶은데 힐 여기 대장좀 됐다 소각자컷 저격하는거에요? 저격하는거에요? 저격으로 소각자컷했어요 저격으로 소각자컷했어요 여기 대장와가지고 오케이 인체신비전 좀 오케이 인체신비전 맞어 저 기술쓰면 인체신비전가요 해골 되거든요 잠깐만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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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힘들다 뭐야 이거 대장 수명해졌어 듀요 완전 듀요이나 힐 힐 힐 힐 쓰네 이거 와아 나 이거 너무 있는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그래서 권총도 좋은걸로 맞춰야된다니까 그니까 총알은 총알이 있어요 멈춰 죽어줘야 뭘 갖다쓰지 멈춰 좋아요 오케이 어그로 어그로 굿 올라가요 트릭스터 트릭스터 올라가 기다려봐요 지금 갑니다 트릭스터 올라가 빨리 그냥 제가 피 보고 죽을거 같으면 힐 줄거니까 올라가 애들 다 그쪽 보고있어요 지금 나이스 오케이 좋지 오히려 힐 한번 쓸게요 오케이 적는 애들 많습니다 에에에에 트릭스터 저기 측면으로 올라가 빅백 오른쪽 어? 야 조졌다 주웠네 아니 그 하아 왜 다 죽었어 그게 다 달았어 아 멈춰 아아 왜 다 죽었어 전 살아났어 저 큰 실수함 완전 리타이어함 그 롤백을 하아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끝났어 롤백 치기잖아 왜 살려주기도 어려운 위치에 가가지고 누워있어 좀 겐지충의 최후 같은데 겐지충의 최후라뇨 총알 멈춰 얼마나 있어요 꿀 끝났어요 쓸까요? 오케이 고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좋습니다 터렛만 던지고 오케이 끝났습니다 끝 끝 어 멋있어 뒤 옆에 킬 작은 화면으로 감상하고 계시네 지금 네 오오오오오오오옹 넌 살아났다 돌격해 이런 느낌인데? 총알 멈춰 오케이 그냥 그대로 갖다 밀어야 앞으로 앞으로 밀어 조금만 더 앞으로 저 계단 쪽에서 박아줘 계단 쪽 나이스 이러고 있어야겠다 너무 귀엽다 귀가 왜 아파 어? 아 이거 끼고 있을걸 괜찮은 거 있었네 그냥 애들 다 죽이니까 바로 부활되네요 리스폰 오 좋네요 여기 상자 있어요 상자들 주고 가세요 죽으면서 상자 봤어? 아니 죽은 앞에서 주변 구경하다가 할 게 없었거든 저기 상자 있다 보급 보급 와 딜도 안되고 탱도 안되고 슬프다 탱은 충분히 도움 돼 탱은 되게 잘하고 있어 내가 앞으로 나가서 터렛을 깔 그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어 여기 상자 여러 개 있을텐데 이쪽에도 아마 상자 있을걸요? 여기 저 있는 대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용광로님? 아 오고 계시네 여기 좀 세 군덴가 있을 거예요 상자가 두 개요 파텀이잖아 아 저격충 나와 나 자꾸 파티 할때마다 계속 저격충 먹은 저격 쏘세요 뒤에서 칙 탱커 저격 저격함 하하하하 탱커특 10초 지나면 뒤로 가요 저격하고 하하하하 우와 재밌네 미드필드나 거의 하하하하 전장 전장을 아우르는 아 심지어 중미야? 와우 아 깃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이쪽에 퀘스트 하나 있을거고요 아마 그 피해남작 전 안 떴어요 전 깨가지고 받음? 받아놔요 미리 바로 여기 들어가면 돼 저기 편해 그거 어 갈까요 그거? 피해남작? 가실래요? 아 형 뭐 응 바로 앞인데 뭐 아 종이 띠는데 어 난 못들어가 어 난 못들어가 아니 저희는 아직 안 떴으니까 가실래요? 가실래요? 갑시다 갑시다 응? 응? 제 입장에는 제가 입장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요 우린 안떠요 이동이 안떠 원래 뜨거든 아 됐다 음 받은 사람이 해줘야 되네 이건 민주적이네 트릭서 돌진할거죠? 예 전 좀 달라졌거든요 오케이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로 보츠 나와있어요 달라진 나라 보여주세요 야 달라졌는데도 두대 쏴야돼 우리 탱크 어딨지? 저격 저격하고 있 네 아 진짜 저격하고 있어 괜찮아 상관없어 데미지가 9랑 10일 떴어 방금 에잉? 어딜 쏘 온거야? 가능한거야? 스킬꺼 묻지마요 도저히 쏜거 맞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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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또 스킬중에 힐 힐 힐 같은 스킬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을 하나 꿰뚫어요 으흠 그래서 적을 이제 코팅에 매단 다음에 주변에는 아거나 스킬을 부는건데 이게 약해서 안 꿰뚫려 이들이 아핳 스포츠 왔어 도어보고 괜찮아 본인만 멋있게 하면 돼 어? 야 잠깐만 나 미쳤다 그거 안 깔고 달려왔다 와 어떡하냐 그거 아까 쿨 끝났어요 내가 옆에 그거 깔려있는거 봤어 젠장 젠 시간 보셔야죠 아니아니 그냥 안 깔고 들어가는거 심지어 아니야 깔려있었어 깔려있었어 아 그래요? 네 그냥 깔려있는거 봤어 와 멈춰 돌아오면 여기로 오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쿨 지나가지고 아 아이스 진짜 아니 대장이 저격 쓰면 어떻게 해 아이스 왜 아냐아니 보스가 쓰면 아이스 오우 쉣 너무 아파 오 야 이게 애들이 확실히 많다 야 아노말리 포화에다가 박격 포화에다가 지금 저건 좀 정신 나갔는데 스피제임 저격수로 지장하면 내가 생각하면 되겠다 아 저격수 와야지 폭격 갑니다 저격수만 좀 어떻게 해줘요 네 하고 싶어야죠 아니 브리처들은 어떻게 좀 어 쐈다 후 오우 어 저격수 소량 컷 와 너무 쏟아진다 3인 여기 엄청 많다 아까 2인까지는 별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솔직히 자 갑니다 뒤로 더 뒤로와도 돼요 너무 앞으로만 안 밀어도 돼 3초 3초 2초 킥이 필수다 진짜 아 어 쉣 잠깐만 아니 뭐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게 해야해 내가 살리면 돼 아 오케이 와 힘이 돌아온다 오 됐다 깨뚫렸다 오 저거구나 원래 절야되는건데 잡목도 안될까 피해남작 나왔어요 네 저거 뭐 깨뚫는거 그냥 거리 상관없이 그냥 질 받는거에요 아마 가까이 있어야 될거에요 저 가까이 깨뚫린 저게 이제 뭐 범위가 푸시가 안되던데 피해남작 갔다 인지신비 오케이 오 오 오쉣 힐쿨 없어요 힐 힐 아 에헤이 어디있어 피해남작 저한테 붙었어요 지금 와 인지신비전 썼는데 이 그지같은 놈 집중샷 쿨 집중샷 쿨 집중샷 쿨 어딨어 아 젠장 피해남작 저한테 붙었어요 지금 안되겠다 피해남작 컷 컷 달리러 갈게요 에에 좀 민망하다 아니 괜찮아 근데 웃긴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대신에 초보자들 경험치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여기 그런게 없어 월드레벨은 전혀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려운건 어려운거고 크는건 똑같이 커 이거 월드레벨도 레벨이고 맘튼 이렇게 됐다보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그 플레이를 하면 한순간에 총알 맞고 죽을 수가 있어 아 힐 한번은 드릴게 흫 아 겁나 무섭네 뒤쪽에 왜 계속 뒤에서 나오지 뒤에 브리쳐 어우 브리쳐 자꾸 너무 아파 이게 들어가도 될거같아요 이제 드리켓어 저 위에 있는 놈들만 죽여주면 돼 아니면 내가 죽이는거야 네 뒤에 근접 트릭스 뒤에 네 여기 근접 생겨요 오케이 한마리 뒤로 돌아갔어 나비신 아 안돼 흫 아 집사당하고 있어 용광로가 어그로 대장이네 탱커라 마지막 한마리 하루살이 돼 오케이 우우 가서 이제 피해남작 제거하십쇼 용광로님 어 이거 완전 쩔인데 막타만 넘겨져가지고 막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그 연출 한번 봐봐 아 막타넣기전에 여기 광캐구가든가 여기 광있어요 상자랑 아 상자는 저거네 탄약이네 마인크래프트 띵띠띵띵 철을 528개 준다고? 3인 파티라 그런갑다 그 하하 멍청이 어 원래 한 2백 몇십 주자 하하 야 이게 인성질이지 이게 얘 안아프지 죽여야겠다 죽여주지 그래 죽여줘요 불쌍하자다 솔직히 아 풀수포커신 빵 어 저렇게 쓰면 안죽는데 짜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나가면 좀 손해 아닌가? 돌아가야되서 근데 저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안 되나? 여기 어차피 깃발이잖아 하겠네 이걸로 치면 우리 어디죠? 우리 어디 가야되요? 멘토 저거죠 텅빈 공장으로 가야되는거지? 근데 용광로님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발밑에 오라같은거 쫙 갈리는거 스킬인거에요? 아저씨 발밑에 뭐가 쫙 퍼져 파동같은게 가끔씩 막 몇초 몇초마다 발밑에 막 샤악 펴지던데 한 번 지금 봐봐요 파동같은게 퍼진다니까 지금도 패시브 뭐 있는거 같은데 저거 저한테 안보이고 저거 아마 그럴수도 있어요 저게 저런 이펙트에 스킬있거든요 근데 버그 때문에 지금 붙어있는걸수도 있어요 오라오라가 아니었어? 나도 그 해머딘 오라 이런건줄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저거 스킬 맞는거 같은데 이게 오라가 아니야? 스킬 한번 써봐요 그러면 아까 그거 꽂거든요 아까 그 종말을 했을때 돌 때리네 우리 어디로 가야되니 이건데? 아 그거야? 이게 이제 갈증한거 3번 터지네 오 근데 멋있다 근데 계속 나와 끌어당기는거 같애 꺼졌는데 이제 왜 나와 아 이거 이거 외형 이거 특수템이네 이거 지금 델람님 화면으로 보여요 저거 보통 디아블로같은데서 되게 좋은 세트옵 아니야? 어 룩템이다 룩템 그니까 어우 부럽다 저런것도 있고 저격수 저격수 어디 저 위에 아 오케이 봄 야 저기는 좀 선 넘었다 까요? 가네 아 저격수 아냐 소총수한테 왔어 저격수 저격수 어 조졌다 왜 왜 아 나 그지같은거 진짜 형들 잠시만요 님들아 나 치지마 어 땡큐 안하네 거의 강해졌다고 돌격하러 가면 돌격할거에요 돌격할거에요 아니요 오케이 저격수 그럼 내가 죽여야겠는데 저거 저격수 잡았어 잡았어 잡고 나왔어 한 번 죽긴 했지만 하나 더 있던데 하나 더 있던데 아 또 있어요? 그 와중에? 일단 저 돌진했어요 저 아 아 웨지 워서 또 브리쳐 세 마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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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뒤로 돌아왔어 얘네 어 내가 살린다 어 땡큐 아 저기 한 마리 또 있구나 하나 더 있어 이번에는 시간 안에 와볼게요 아까 시간 안에 못았거든 근접 근접 아 저격수가 세 마리야? 제정신이야 지금? 우와 씨 돌트릭스타가 그걸 해놔야죠 지금 대장 여기 대장 좀 뭐야 아 이게 저거 저항인가 보다 애들 근접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아노말리 장점 뭐야 이런거 됐어? 될걸 다한다 얘가 한거 아닌거 같은데 얘가 한거 그런가? 우리중에 저런 스킬 없으니까 왼쪽에 둘 네 심지어 대장도입니다 저거 또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에 발묻고 둬요 아이언 클레드야 그래도 계속 올릴테니까 아 다 설방사이구나 아 쉣 이쪽에 브릿지 하나 더 와요 걸렸어 아이언 클레드쪽 폭격 오케이 굿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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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준을 하지 말거야 그럼 저빨리 쏘는대 앞에서 총알 박을게요 다른애들 쏘는거 나이스 나 장전좀 끝납니다 저 위쪽에 애들 청뚜어머쯤 올라갑니다 저도 갑니다 오케이 폭격 지원할게요 이러면 이제 뒤에 탱커가 좀 딱 이라고 했는데 역시 제가 작번 툴걸, 툴걸 다 막아도 안되네 천천히 오세요 여기 갑니다 오케이 난 4,5마리 땄다 정말 멈춰 뭐야 여기 또 뭐 나오나 아아 얘 이거 위에 있는 애다 네 왼쪽 위에 하나 정면으로 갈게요 어 이거 아까는 탈퍼됐던 것 같은데 안되네 어 됐다 어 됐다 얘네 잡음 끝일거에요 아마 오케이 마무리 후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재밌지 좀 과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아 극복을 해내는 재미지 자 여기 상자에 있습니다 여기 수집요소도 있고요 파란 캠 더 좋은거 내놔 제발 더 좋은거 내놔 제발 자 정비타임 아 더 낮은거만 나오냐 아 저격총 이제 바꿀거 어 있다 바꿀거 있다 아 드디어 바꾸는구만 투저격 들어야지 예? 어제처럼 또 저거 딸려가지고 힘들어하실라고 총알 딸려서 괜찮아 팀플이니까 괜찮아 아 알아서 해주겠지 지금 아저씨가 제일 세요 정신차리셔야 돼요 아 한병한테 그렇게 이전하면 안돼 줄진 무기 보다 줄진 무기 반 밖에 안되는데 데미지가 아 좀 심각한데 아 그럴 수도 있죠 1,900 1,800 저 4,000 4,000 저 1,000 심지어 무기 하나는 8,900인 체력이 2배 차이나네 합쳐서 합쳐서 1,900 지금 렉터랑 별 차이가 안나는데 레벨은 어 레벨 꽤 차이나죠 그래도 5차이나는데 근데 5인데 거의 2배에요 지금 스텟 차이가 어 그러게 헉 화력이 5,000이신데? 그니까 와 차이 엄청나다 우리 어 나 근데 체력방어는 주진임보다 높음 저 체력 720에 방어는 3600 야 직업값하네 근데 빨리 죽어 그러게 아니 근데 나도 방어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근접 캐릭이라 야 그리고 나 룩 뭐 이러냐 와 실드 때문에 그런거일수도 있고 근데 실드가 그 제가 아까 델남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스케일 별로 안좋아보인다 했잖아요 그거 안쓰면 실드가 없어요 저 아니면 근접해서 저걸 죽이면 실드가 생기긴 하는데 애들 나 적들옵니다 애들 좀 몰아봐요 몰아따가 죽었던 다시갑니다 통할 멈춰 듣지말고 통할 멈춰 나이스 5초 아 3초 2초 1초 오케이 따라해주었다 호라드림 이제 도망쳐요 아 나약하다 나 저게 없구나 나 저게 없구나 너무나 나약하다 괜찮아 악 어그루가 좋아 그거면 안돼 아이언블레드 아이언클레드 얘는 화염방색이 같은데 멈춰 멈추가 화염 멈춰 안돼 화염 멈춰 안됨 화염 멈춰 돕기도 안돼 화염 컷 아이 그러면 트리커가 딱 이렇게 내려쳐야되는데 아 그것도 화염은 안될걸요 아마? 왜 화염은 왜 안돼 화염은 약간 토크 배치하니까 특별하니깐 이럴리가 이본만 왜 쓰세요? 1번 좋아하시나? 아 쟤가 조금 늦었다 이 지국에? 이 지국이라 그런 말하는 것 같은데 하하 이 지국이였던데 방송트로 아 개인적으로 하는건 뭐라고 안해 아하 너무 일동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 아 얘 풍이 들어온다 베리어 부안 오케이 컷 오케이 고 참고로 아까 체력이랑 방어하는데 근처에 이겼는데 딜 차이가 세대가 나왔네 딜 차이가 세배 그건 조금 크긴 하네 그건 조금 크긴 하네 아까 나 그래서 처음에 놀랐던게 연발샷판 들고 있었는데 데미지가 엄청 안박히길래 무슨 총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들고있는게 연발샷판이 맞았어 뭐야 왜 또 지역 확보야 어 이거 이대로 끝 아니었어? 아아 아니구나 내가 일로와서구나 지금 증정 후퇴 카운트다운 누가 했어 어 어디로 가신거에요 지금? 아아 내가 상자 깔아왔는데 제가 뒤쳐졌네요 근데 이 게임은 아이템에 락이 없네요 락가는데 어 있던데요 있어요? 아닌가? 그 나 락버튼 봤는데 나 가만 몰라 아 락버튼이 아니라 락 아이콘 봤는데 야 괴물들 골격은 저렇게 생겼구나 여자라 여기에 근데 왜이렇게 많이 나와? 세명이니까 아아 나쁘 끄덕 끄덕만 하지말고 딜좀 하고있어요 티가 안날뿐이지 치가 안날뿐 대반때는 굳이 강요하지 않을게 아아 나한테 한얘기니까? 아 왜요? 딜리야 심해한데 그 뒤에서 독뿌린 놈들 버렸다 죽였어야지 이거 막 킬인드 막 돌고 해야지 아 커트 끄덕 킬인드 안 껴놨단 말이에요 아 이게 세마리야? 너무하는데 이거 라이플로 상대하기 딱 좋은 놈들 인치심비전 아 좀 징그럽다 근데 괴물이니깐 왜 괴물은 징그럽다고만 생각하는거야 괴물 혐오해 온거 괴물은 좀 혐오해도 될거 같은데 아니지 아무도 뭘 안할거 같은데 아니지 아 맞 아카리 잡는 느낌 난다 아카리? 아 몰튼 아카리? 목잡을때 아카리 잡는 느낌 난다 저 애들 또 와요 우르르르 우르르르르르 일자루 여기 보스 나오는거 아시죠? 중간 보스 아아 그러네요 나가 보스 아 짐승 나오면 총 목표도 못하는데 저 멈추리나 저거 투자체는 다 멈춘거 같은데 아 지금 시커메서지 안보이는데 야 또 미리 모여한다 얘네 아아 나온다 얘가 어제 개에요 용광로님 그 델남님이 겁나 고생했던 그 아이 아 그때 안계셨나? 얘 아니에요 어 얘 이름 얘도 이름 개잖아요 부르르르 얘 맞을걸요 아마 야 쟤 피통 저거 실화냐? 터지 바닥 피해요 구독으로 재집해야지 님 쌍 오케이 어 누군 누웠다 저요 아 채집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와 개약하다 저도 약해요 지금 딜이 안들어가요 핸드폰 뭐 핑은 나보다 안되니까 와 아니 잠깐만 쪼이 저만큼 나온다구? 아 잠깐만 이건 좀 터넘었지 쪼 제거해주세요 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보필을 제거할테니까 아, 쉣! 아, 쉣! 저요? 네. 어떤 딜? 네, 116. 72. 와우. 어마어마하네. 아니 라이플이 664가 나오는데 권총이 400몇이야. 와, 너무 아프다. 여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탱크 어딨어. 야, 누웠을 때 스킬 못 바꿔? 이런 젠장? 용사 일어나세요. 쿨타임 중이라 그런거 아니야? 아니요, 안되던데? 쿨타임 끝났는데도? 용사 일어났으면 빨리 용사 일어났습니다. 와, 그걸 살렸어. 탱크. 야, 제발 날아간다! 잠 못만. 복수 내가 딜할테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발 빨리, 제발 빨리. 권총들이 제일 센데? 아, 쉣! 아, 쉣! 근접. 이거 저 도탄 못 막아줘. 탱크 스킬 스킬이나 저거 못 막아줘. 야! 안갈려 애들이! 트라치인데 왜 안막아줘? 총알이 아니라 그런거지. 이거 뭐.. 자기력으로 막나? 무슨? 4성. 메그네토네. 진짜 메그네토네. 오케이, 다 처리했어. 뭐라. 경직이라도 주워. 이거하면 경직 주거든? 한점, 질이 약함. 괜찮아, 한명이 붙잡고 있으면 뒤에서 딜하면 돼. 그치. 아, 진짜 빡세다 이거. 재밌네. 이게 협력 게임이지. 이런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협력 게임이지. 가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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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좋아. 저거 뭐야, 요시미치 같다. 요시미치. 요시미치 최고지, 여기 광캡시다. 캡시다라뇨. 캐세요. 떨어지는거 주워먹게. 알겠습니다. 대빵이지 저게. 아저씨 왜 혼자 먹으면서 얘기 안해줘요. 오라고. 어, 이거 테이프가 들린다더니. 절, 갑옷. 광은 어디킨거야? 왜 안보여. 어, 여기도있다. 광. 또있어? 추가로? 나있는데요. 아까봉은 어디있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뭐 안뜨면 지나가다 먹은거에요. 여기여기여기. 나 방금 여기 근처에서 캤는데? 지나가다 먹어진거야. 안보임. 스킬좀 바꿔야되나? 인간상비할때랑 다른데. 몬스터상비할때랑. 갑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그 미션이에요 설마? 어? 여기 이제 세스 만나러 갔다가. 아, 그거에요? 이후가 이제 그거죠. 아, 그럼 아직은 아니지. 아직 세스 안찾았어. 이미 세스 찾은줄 알았어. 다행이다. 용광로님 가도돼요? 잠깐만요. 지금 신발 갈아신고. 오케이. 무기는 큰... 그게 없는거 같아 아직. 일어나저러나. 그치. 열어! 아. 빗짱. 안녕 세스. 여기 세스 있어. 야쿱. 야쿱. 세스 죽었어. 뭐? 왜? 왜? 그치. 그치. 세스 맨 처음에 나왔던 개 아닌가? 네. 이거 너무... 다 죽여. 동작인물이... 아... 몇번 보면 사라져. 아, 죽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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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 다른 옳라이 있어. 세스는 더 강한 사람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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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자요. 아, 계속 저의식 나오네 진짜. 상자 드세요 상자. 너무 슬프다. 하고 이제 이동하면 돼요. 이동은 제가 하겠습니다. 방정해야지. 어, 저기 뭔가 또 빛난다? 아, 여기 대체 어디야? 나 맵 다 뚫었는데 저기 모르겠어. 저기 이 문 넘어있는 상자. 아하 씨. 너무 먹고 싶다. 저거요? 네. 맵 열어보면 펫이 안되나? 아니 그게, 내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안 알려줘서. 이거, 쾌할 때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른 뭔가 쾌 있으면. 그럴까요? 근데 내가 여기 쾌를 닫겠는데 저기로 못 찾았어. 아, 참. 일단 저기로 갈게요. 그, 야영지로 가야되는 거지 이거. 약후비랑 대화해야 되니까. 그쵸. 확실히 멀티하니까, 조금 많이 빡셔도 재밌긴 하네. 어, 예인님이 이쪽에 오셨습니다. 예인님이 누구예요? 예인님이요. 시청자. 아아. 예인님 안녕하십니까. 구니쥬오. 이 시국에 일본말을 해요? 진짜 그건 좀 아니다. 아닌가 와루이. 아이, 저분은 원래 일본에서 사시던 분이라 그럴 수 있어. 일본에서 살면 일본사람됩니까? 일본어가 더 익숙해. 저분은. 오지롱. 그래도 한국말 합시다. 찬성 안 한 사람 누구야? 아 누구야, 이거 이민재판에 넘겨야돼. 본인이잖아 지금. 아 저 아니에요. 제가 선택했는, 아니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아니 뭔가 떠 있길래. 아이 저 아닙니다. 아닌 말고. 아닌 말고 어쩌겠어. 그니까.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하면 되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아무도 아니고 뭐라고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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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 여기가 진짜 헬인데 이거 월드 하나 낮출래요? 아니요. 월드 8로 이걸 가자고? 네. 어? 윤광로님. 윤광로님. 세계 2차대전 영화 본 적 있죠? 세계 2차대전 영화요? 네. 아무거나. 뭐 라이언 일병 무학의 그런 거. 쿨 오브 듀티 2.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로. 김치님 방송 설정엔. 채도 같은 거 뭐 늘렸나요? 저요? 네. 아마 제가 한두 칸 늘려놨을걸요. 저 채도 높은 거 좋아해서. 네. 제 화면보다 조금. 컬러가 풍부해가지고. 저 밝기 5 해놨고. 채도 5 해놨네요. 음. 색깔이 다르. 저 색깔 쨍한 걸 좋아해요. 와. 그래가지고 어두운 데가 뭉개져 있더라고요. 발길을 올려가지고. 에엠. 좀 그 파스텔. 뭐지? 파스텔화 같다. 같은 화면 지금. 제 방송 화면이랑 같이 띄워놨는데. 아마 본인도 방송 화면에 딱 비교될 거예요. 로딩 화면 일때. 아. 로딩 화면 일때? 네. 색감 차이가 나요. 지금 같은데 한번 서있어볼까? 아니요. 아. 하하하하. 공격이 합류 할애잖아요. 아. 기다려봐요. 아무도 미션 받으라고 생각 안해 지금. 서로 가겠지 하고. 아. 서로 미루는 거지 이렇게. 이게 조별 과제다. 저 가면 튕겨요. 아. 어. 센데? 나는. 댄서여가지고 난 춤추어야 돼. 튕길 수도 있어. 아이. 댄서라니야. 지금 제일 센 딜러가. 지금 제일 센 딜러한테 지금. 미션이나 받으러 가라 이러는 겁니까? 딜 안한다? 아니죠. 제가 가야죠. 잠시만요. 빨리 안가요? 아. 간다고요. 기다려봐요. 안가? 안가? 어디봐 지금. 어디봐. 템은 저거 하고. 아. 왜 웃기 웃기 춤을 추고 그래. 안가? 아. 여기선 공격을 못하네. 갔다와요. 빨리. 하아. 나 저거 추고 싶다. 어. 추면 되는데. 야 쟤 간다. 진짜 가네. 빌빌. 아휴. 여기 와서 서브캐 보상이나 받아요. 둘 다. 그런게 있어? 네. 피해. 피해 남작 처치했잖아. 공명의 함정이다. 공명의 함정이다. 아 진짜로. 내 화면 봐봐. 피해 남작 처치했잖아요. 어디야? 저 있는 곳. 왜 마크슨, 제트, 이, 이, 스페이스, 레버넨터로 벽득했죠? 오 개꿀. 샷 간이다. 아. 아. 근데 세발짜리네. 아하. 참. 내가 있다. 걔 아닌데. 얘도 뭐 지금 체크 떠있어요. 걔는 사냥이라서 아마 뭔가 잡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마리나 잡았어. 오케이. 오. 에펙트템 두 개. 아이스. 헉. 방어력이 1000부터 시작해? 그 레벨 되면? 와. 돌았네. 어. 여기 증거있다. 수집. 개꿀. 윤광로님. 이거 일찍 필요하면 여기 와서 먹어요. 네. 이거 서브 그냥 메인 쭉 밀고 만렙 찍고 나서 그냥 서브 쾌 다 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우상 딱 레벨에 맞춰서 주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사이드를 미리 해놓으면은 겨검치를 그만큼 빨리 먹어서 레벨업이 빨리 되긴 하잖아요. 그것도 있지. 근데 레벨이 아니라 결국은 템이 우선이 되는 거니까. 근데 30레벨. 만약에 30레벨이 만 레벨이라 가정했을 때 30레벨 빨리 찍어야 되는 건 똑같긴 하니까. 흠. 하는 대로 갑시다. 오케이. 저는 메인 쾌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기다리겠습니다. 어우. 타겟 처리한 게 세 개나 밀려 있었네. 이거는 녹화 파트 한번 바꿔야겠다. 겁나 빡세니까. 뭔 설명드려요. 펄이 뜯깊고 그 헬고 ability. 그 헬고래에 놓고 calmomen을 하고 해보기 숫자 좋아요.